지니뮤직이 멜론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KT와 시대 E&M 그리고 LG U플러스가 공동 설립한 지니뮤직이 현재 1위인 멜론의 도전장을 냈는데요. 음원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조은주 기자입니다. KT 계열사 지니뮤직이 카카오 M 대표 서비스인 멜론과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니뮤직은 지난 22일 미래형 비주얼 뮤직 플랫폼 비전공개 간담회에서 2022년까지 유료 가입자 500만 명을 확보해 멜론을 꺾고 음원 서비스 시장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지니뮤직은 자사 주요 주주인 KT, CJ E&M, LG U플러스와 연합전선을 구축해 음원 플랫폼 1위 점령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매년 상반기까지 흥얼거림만으로 노래를 찾아주는 허밍 검색과 지능형 추천 고도와 차량용 임퍼테인먼트 서비스, 지니, IVI 뮤직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니뮤직은 동영상 콘텐츠가 강화된 영상 콘텐츠 기반 뮤직 서비스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콘텐츠 파워가 곧 브랜드의 힘인 콘텐츠 시장에서 지니뮤직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니뮤직은 2022년까지 차세대 5G 네트워크 기반 미래형 음악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KT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 지니와 네이버 클로바, 삼성전자 빅스비를 통해 음악을 추천해주고 교통 상황에 따라 운전자 취향을 고려해 음악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내년 1분기에는 CJ E&M의 영상 뮤직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니 앱을 전면 개편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동영상 서비스에 나섭니다. 현재 국내 유료음원 시장 점유율 1위는 멜론으로 지난 2분기 기준 가입자는 475만 명입니다. 전체 시장의 절반 수준인 셈입니다. 여기에 지난 6월 네이버가 AI 맞춤형 음악 서비스 바이브를 출시했고 SK텔레콤은 뮤직메이트로 2013년 멜론 매각의 서력에 나섰습니다. 7천억 원에 달하는 음원 시장을 놓고 기존 강자와 신규 사업자들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5G 이동통신 기술과 동영상 콘텐츠를 앞세운 지니 뮤직의 비전 선포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디지털조선TV 조은주입니다.